차례 사장님MyKurk 정방 사장님 대한민국 너 왜 아직도 안믿기지 오늘 종각인가? 층네? 층네 말고도 층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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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층네? 층네? 나있어? 응 배 조금 더 갈래? 네 이거 왔구나 층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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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에? Tangentwell Photographic rot 오늘의 보물은 왜 이거로 소스할까? 완전 예비 그냥 다에다가 음? 다에다가 지금 무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또는 하나의 동생으로 좀 더 맛있어서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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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까 뭐... 내일 화장 진짜 잘 먹겠다. 저의 괄사는 이거예요. 옛날에 진짜 옛날에 사가지고... 한 3년? 일단 3년 된 것 같아. 아침에는 무조건 해주고 밤에는 마사지할 기운이 있다 하는 날만 해주면 돼. 이렇게... 이렇게... 이런 식으로... 전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바꿔가지고 이렇게... 이렇게... 이렇게 얼굴을 다 했으면 여기 약간 침샘이라고 해야되나? 여기 쪽에... 저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이렇게 불룩해요. 그래서 왼쪽에서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를... 쑥... 넣고 여기서... 귀 뒤로 모아서 쑥... 내려서... 여기... 새 걸로... 이렇게... 그렇게 하려면 여기도 이렇게 크림을 발라줘야겠죠? 그리고 여기... 옆에도... 귀 쪽... 부터... 가면 돼. 예뻐지기 쉽지 않아... 이렇게 하고... 두 단... 스텔으로... 가겠습니다. 안녕.